비창하여! 내가 널 지켜 넌 내꺼야! 유혹은 이렇게 오늘도 정말 즐겁고 편안한 데이트였어요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? 어.. 네? 잠깐 편하게 쉬어요 오늘 다리 참 박네요 혹시 그거 알아요? 저 요즘 다리 두 개로 보여요 네? 시력이 안 좋아진 게 아니요 그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달달해서 뭐지? 나 이 남자 좋아하나? 라면 먹고 갈래요? 과세! 원래 라면 좋아해요? 어우 좋아해요 그대라면 유혹은 이렇게 가득 채우죠? 경유? 휘발유? 응 온리 유 유혹은 라면 그는 그대와